안녕하세요. 수석 잘 보내셨죠? 자, 그냥 세번째 강연인데요.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료를 내어보면 BTS의 Dynamite라는 노래와 그리고 PROM이라는 철학자의 존재의 철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TS의 Dynamite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핫장이 삶은 Dynamite라는 핵심노레마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하는 장면이고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잘 보셨죠? 이 Dynamite라는 노래는 BTS 노래 중에 특별한 특성을 갖는 거죠. BTS가 여태껏 부른 노래들은 대부분이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영어가 끼어 있죠. 저는 BTS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특이한 그룹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하고 그리고 처음 인기를 끈 것도 외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수입되고 그런 거고 그리고 외국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럼에도 노래는 우리말로 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보통 외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했으면 보통 영어로 노래를 해서 인기를 끌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룹이죠. 그렇게 한국말을 계속 우리말로 노래를 불러서 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한참 뒤에서야 온통 영어로 된 노래를 내놨어요. 그게 다이나마트죠. 근데 이 노래를 내놓으니까 이 노래가 또 빌보드 1위까지 올라갔죠. 아마 다이나마트. 폭발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코로나와도 관련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그리고 삶이 마치 허무하고 그리고 또 돌 넘어서서 좌절감도 많이 나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상으로도 또 실듬을 겪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사업이 안되서 망하거나 여러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그리고 우울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BTS가 내놓은 노래하는 사람은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 노래로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내놓은 노래가 바로 다이나마트. 자 이 핵심 노래말들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밤 나는 별들 속에 있으니까 지켜봐 내가 불을 가져와서 이 마음을 밝힐거야. 여기서 핵심은 내가 오늘밤 별들 속에 있다는거에요. 별들 속에 있는게 뭐 대단해서 밤이면 다들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텐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살아가는 방식 혹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별을 보면 우리도 유명한 대사 있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별을 보면 별을 다 달라고 그러죠. 별을 가지고 싶어 하죠. 별들 속에 있기보다는 별들 속에 있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삶의 태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뭐 혹시 생각나는 노래 있으세요? 별을 따는 것에 관한 이장이가 부른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릴 그 노래 생각나세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죠. 나 그대에게 드릴게 있네 오늘밤 듯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릴게 있네 오늘밤 듯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사랑이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게 없네 여기 나오죠 별을 따다가 그대의 두 손에 가득 드릴 그대에게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그대에게 오늘 방문 드릴 말 있네 그대에게 기간 나시죠? 이 노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기 노래만을 보면 그대에게 그대에게 뭘 드리냐 이것저것 다 드리죠 그래서 마음을 내가 터뜨릴 것 같은 마음을 드리겠다 하면서 그러면 그게 말로만 되냐 뭔가 죽고 얘기를 해라 뭘 주면 좋겠냐 별을 따주면 어떨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별을 다는 것도 있지만 에델바이스거든요 에델바이스가 이쁘기도 하지만 왜 간절한 사랑의 마음 터질 것 같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정말 좋은 선물일까 그게 목숨을 들어야 될 때 그래요 그죠? 전 안 떨어지 위에 있는 주로 거기에 에델바이스가 있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걸 따야 되기 때문에 이 별도 그렇죠 정말 그걸 따서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별로 어떻게 따서 주기 그만큼 내 목숨을 바칠 만큼 그리고 또 이 불가능한 것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 이 될 정도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점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좋은데 별을 딴다 라는 생각을 왜 했습니까 그건 그건 아마도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가지는 걸 좋아해서 그러지 않을까 소유 라는 것 네 그래서 사랑조차도 나를 사랑하면 되는데 그냥 사랑으로는 만족을 못해 사랑하는 걸로 날 사랑하는 걸로 나에게 뭔가를 주어야 그것도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별까지는 안 따다 주더라도 보석 그런 보석도 아주 비싼 보석이면 좋겠죠 한 6천만원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빌려서 주는 거 말고 하하하하 지인에게 빌려서 주는 거 말고 정말 자기 돈으로 사서 6천만원 정도 되는 거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걸 주면 좋아하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특히 정말 이게 인간의 본능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본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들어진 감정인데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이게 젖어 있다 보니까 마치 본능인 듯이 느낄 정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유 재산이 생기면서 내 것 네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졌나 혹은 너가 더 많이 가졌나 이게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면서 그게 수천년 동안 베풀이 되니까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늘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려 하고 또 남들보다 덜 가지려 하고 이런 어떤 태도랄까 이런 것들이 몸에 뱉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BTS가 이 코로나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 내놓은 노래 가사에 부착 이거 내가 별을 쏟는다 라는 것 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삶을 대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영어로 치면 having 갖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being 존재하는 것 무엇인가 경험하고 행위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 현장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힌다면 삶에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by 삶을 바위 그죠 공수공하게 사는 것 그런데 우리말이 똑같은 사는 것이지만 네 정말 삶을 사는 걸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걸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네 living 이죠 자 이런 차이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차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 태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책 저 뒤를 한번 보세요 책들이 많잖아요 빼곡하게 이 having 뭔가를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얻은 사람들은 네 책이 빼곡하게 있지만 읽지 않는 책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being 하고 reading 사는 걸 중요하게 얻은 사람들은 책이 많지 않아도 응 대부분 읽은 책들이 많죠 응 응 이런 차이예요 응 그 다음에 옷 또 마찬가지 응 여러분 뭐 옷잔을 열면 네 어디 외출 좀 해야 되겠다 다 씹으면 옷이 없죠 옷이 없죠 그 많던 옷 갑자기 입을 옷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이 옷장에 물리적으로 옷들은 많지만 실제 입을 옷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죠 뭐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면 자리일수록 그죠 내가 뭔가 예 돋보여 돋보여야 할 그런 자리명 자리일수록 입을 옷이 없습니다 음 자 이게 어찌보면 어 헤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싶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아 지금 뭐 부동산 열풍이 막 불었었죠 한동안 지금은 또 또 부동산이 문제인데 뜨겁긴 한데 왜 가격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내려가서 더 뜨겁죠 음 우리 사이에 이 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어쩌면 예 집은 바이 바이 사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집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또 늘 뜨겁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좌절시키고 아 그러지 않나 싶어요 집을 집은 사는게 아니라 바이이 아니라 사는거다 리빈이다 뭐 이런걸 내붙여놓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이에 정말 뜨거운 문제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뜨겁게 달굴까 가만히 보면 그 밑바닥에는 이런 근본적인 삶의 태도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철학이죠 이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뜨겁게 만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물건뿐만 아닙니다 책 옷 집 이런걸 얘기를 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사람도 음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혹은 내가 누구랑 사귀느냐 할 때 그 누구 에 해당되는 게 중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아마도 having 인생에서 가지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예 누구랑 사귀느냐 누구랑 결혼하느냐 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을 living 혹은 being 우리가 뭔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아 이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경우에는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 누구랑 사귀느냐 혹은 누구와 결혼하느냐 아프다 내가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을 사랑을 하고 있느냐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느냐 또 내가 결혼 이라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 결혼생활 이라는 것을 그런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느냐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는 삶을 사느냐 마느냐 장단점이 있겠죠 꼭 결혼을 해야 내가 그 삶이 정말 보람있고 또 멋진 그거는 꼭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하죠 내가 결혼을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가 중요하지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삶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차이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연인분만 그렇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헤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식의 어떤 성취를 못해내며 좀 극단적으로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웃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발표하라고 하는데 한 야학생이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서울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정렬을 듣고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다 칭찬 근데 서울대 오니까 정렬 등들만 다들 모여있으니까 내가 계속 정렬 등을 할 수가 없죠 음 그러니까 감옥 중에 F학점이 나오는 감옥도 있었던거죠 그 성적표를 들여다본 어머님이 그 친구만으로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넌 이럴 수 있는 F학점을 봤다 내 딸이 넌 내 딸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방팡 막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위로를 합니다 너만 그런게 아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 근데 저거 아빠가 아니고 엄마들이 넌 내 딸도 아니다 내 아들도 아니다 그래서 한 여학생이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엄마에게 고대로 돌려줬다 반사죠 그런 말을 하는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식도 헤빙 갖는 것 갖는 것은 일종의 성취죠 이런걸 가지고 어 이 자식을 어 평가하고 자식을 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말은 똑같아요 제 딸을 뽑은 데 아들을 사랑한다 그것도 끔찍히 사랑하죠 아 이게 문제에요 어 근데 이 사랑하는 방식이 예 바로 어 이 가지는 것 이루는 것 이런 성취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 철학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날 이제 수업에서 어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제발 우리를 내배려 둬라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제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대 학생들이 예 그런 정말 슬픈 에 결론을 내더라구요 음 자 이 자식만 그렇습니까 예 친구도 그 친구도 헤비 가지는 것 아 슬픈 요시 여기는 사람은 친구를 사귀는게 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 친구에 관해서 어 많은 얘기를 했죠 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 그러면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 세 가지가 하나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예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있대요 아 이 친구를 사귀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가 있어 두 번째는 아 아 이것도 물론 얻는건데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아 즐거워 음 이 친구를 사귀면 즐거워 그래서 사귀어요 예 이익을 얻는 것 보다 낫죠 음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 보다 그리고 또 이건 마찬가지죠 친구가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친구가 좋아서 사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뭐냐 진정한 우정은 사랑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우정 그 친구가 좋아서 그 친구가 사귀는 경우가 그 친구가 사귀는 경우가 좋습니다 제가 어 제 제자가 서울대 제자가 저한테 와서 주백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하다가 어 하도 졸라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남학생이었는데 결혼할 여학생이라는, 여자죠. 학생은 아니죠.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둘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그런 용기를 어떻게 냈느냐. 철학을 하는 사람한테 주례를 부탁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은 또 묻고 싶은 말은 뭐야.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굳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면 결혼을 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게 있다.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건 나뿐만 아니라 상대로. 늘 주례할 때 주례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죠. 검은머리가 다 뿌리지가 되도록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혼할 때는 상대가 또 나도 언제든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뭡니까. 문을 닫아놓지 말고 나가는 문을 열어놓고 결혼생각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내가 주례를 부탁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 결혼을 왜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써와라. 그래서 결혼식 날 그걸 얘기를 해라. 그러고 나서 내가 주례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열심히 써왔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주례하기 바로 전에 이 친구들이 준비한 걸 읽었어요. 나는 이렇게 결혼생각을 하겠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그러면서 신랑도 얘기하고 신부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올라갔죠. 이제 주례선생님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죠.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예. 주례는 이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자중에 웃고 막 난리더니 그 다음에는 계속 나만 쳐다보는 거야. 정말 이걸로 끝이냐. 그러더니 사회자가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라 생각하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해요. 장모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해요. 올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누이라 생각하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했어요. 친구를 사귀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뭔가 얻기 위해서 사귀는 경우, 두 번째는 뭔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사귀는 경우, 세 번째는 그 친구가 좋아서 사귀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족 생활을 하려면 이 세 번째, 만약 사이면 그 사이가 좋아서 그 사이를 친구로 맞이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며느리면 며느리가 나한테 뭘 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그게 즐거움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뭐든 혹은 떡뚜껍이 같은 솜주든 뭐든 상관,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저 친구가 좋아서 내가 친구로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해라. 만약 이렇게만 생각하고 서로 좋은 친구들이 된다면 이른바 이야기하는 공부 갈등이든 무슨 문제든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이야기로 주변을 대신 했습니다. 자, 이렇듯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비, 가지는 것.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태도나 철학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행복한 그런 우정을 우리가 쌓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그 친구가 좋아서 그 친구와의 사귐이 좋아서 우리가 우정을 쌓는 이런 우정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한 친구의 사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작은 펑크 앤드 소울은 노래라고 하면 되겠죠. 노래라는 음악, 작은 노래로, 음악으로 이 도시를 밝게 비추겠다. 이러고 나는 다이나마이트처럼 이 세상을 밝게 비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생이란, 삶이란 뭐냐? 다이나마이트다. 자, 이게 이제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요. 다이나마이트. 근데 이 친구들이 이 노래가 굉장한 것은 그냥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뭐. 뭐 뭡니까? 다이나나나나나나. 이렇게 경쾌하고 뭐 이것도 있지만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삶이랑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삶이란 다이나마이트다 라고 한 거죠. 이래서 이 친구들이 그 경쾌한 노래를 듣고 나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인생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친구들이 될까요? 친구들은 아주 어린 친구들인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슨 내가 어려워진 것 같고 마치 뭐 큰 인생을 오래 산 어르신들이 어린 혹은 젊은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이나마이트가 뭔가를 생각해보면 그 뜻을 이해합니다. 쉬운 것 같아요. 다이나마이트는 두 가지 성질을 갖죠. 하나 아주 무서운 거죠.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이런 바위산도 그냥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게 다이나마이트죠. 또 한편으로는 이 다이나마이트를 일종의 이제 화약이죠. 화약이라고 일반화를 지켜보면 이건 밤하늘을 붉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폭증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여기 또 이 건물에 뛰어 한단 변에서 이 불꽃놀이들을 아주 멋있게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약은 중국에서 발명이 됐는데 처음 사용한 것은 불꽃놀이로 사용했어요. 폭증으로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야 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돼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남에게 뺏어서 동아리 차지하려고 화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가 이 무엇인가를 뺏기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원래 다이나마이트 화약이죠. 화약이 사용된 것은 우리가 폭발시켜서 스스로 폭발하는 거죠. 폭발해서 빛난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숨은 그런 불꽃놀이 폭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삶이 다이나마이트라 했을 때 이 다이나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또 그거 협박하고 해서 뺏어서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수단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겠죠. 그 무엇일까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숨은 바로 불꽃놀이 폭죽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려면 어찌해야 될까 하나의 가르침이 있죠. 스스로를 복합시켜야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이나마이트가 갖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스스로 움켜지고 더 다질려고 하고 뺏기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움켜지는 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빛나게 하려면 또 뭐 세상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빛나는 거죠. 다이나마이트의 스스로가 멋있게 빛나고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려면 첫 번째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는데 스스로를 폭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무엇을 폭발시켜야 할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폭발시켜야 할 거야. 다이나마 같은 폭발하고 나면 남은 게 있나요? 없지 않아. 내 모든 걸 폭발시켜야 해. 내 가진 걸 그리고 나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다 라는 욕망조차도 폭발시켜야 해. 그러면 그때 가장 멋지게 빛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삶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저는 뭐 개같이 벌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가진 게 많아요. 자 이런 사람은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멋지게 보인다면 멋지게 보일 수도 있죠. 예 그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이야 부럽다. 부러울 수는 있는데 멋지다. 거기는 조금 고개를 가오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진 건 많지 않아.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이것들을 나눠줘서 스스로를 비우는 일종의 자기를 폭발시키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그러니까 채우는 삶과 꽉꽉 채우는 삶. 그래서 들어 찬 삶과 남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비우는 그런 삶을 봤을 때 어떤 삶이 더 멋지고 아름다울까요? 비우고 나눠주는 이런 삶이 더 아름답겠죠. 그게 바로 Life is Dynamite 속에 숨어져 있는 인생의 가르침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별과 행성의 차이점을 아시죠? 별은 스스로 빛나는 걸 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성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걸 행성이라 해요. 다른 특징들도 있지만 빛과 관련해서 둘의 차이점 그겁니다. 별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 빛날까요? 폭발해서 그렇습니다. 태양이 저렇게 빛나는 이유는 끊임없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폭발하지 않으면 빛날 수도 없죠. 여러분은 별과 같은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행성 같은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아마도 별이 되고 싶겠죠.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제조건 그것만 바라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스스로를 폭발시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헤미웨이 아시죠? 헤미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내용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주고 그랬죠.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어떤 조그만 어천이죠. 바닷가 마을에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계속 고기잡이를 나가는데 매번 허탕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기잡이로 나가요. 그러다가 85일째 되는 날 드디어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청센치 이라고 해요. 근데 뭐 고래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큰 고기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조그만 조각배로 그걸 잡았으니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래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사투를 벌이죠. 배도 뒤집혀지고 그러다가 이 노인네가 결국 그 물고기를 이겼습니다. 큰 물고기가 지쳐서 저항은 안해 그러니까 끌고 오는 거죠. 항구로 근데 끌고 와서 아침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어대들이 다 달라붙어서 다 오는 거예요. 살은 그래서 앙상하게 뼈만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게 노인과 바다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근데 물어봅시다. 이 노인은 성공한 건가요? 만약 그걸 having 가지는 것 소유의 그다는 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감점에서 그런 철학에서 본다면 실패한 거죠. 가진 게 없잖아요. 앙상하면 뼈만 있는데 그 뼈를 뭐에 쓰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being 존재 또는 living 사는 것 경험 행위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물고기 fish 를 중요시 여기는 간점에서 보면 물고기 없으니까 실패한 거고 피싱 고기잡이 이라는 그 행위 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공한 거죠. 고기를 잡았잖아요. 이 차이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 그래서 서울대 친구들이 대학 2학년 정도만 되면 굉장히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대의병이라고 그러죠. 중인병 못지않습니다. 중인병보다 더 심각해요.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은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가장 큰 고민이 진로에 관한 고민이에요. 근데 그 진로에 관한 고민도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하고싶은 일과 잘하는 일 또는 이 돈 많이 버는 일 잘하는 일보다 돈 많이 버는 일로 하는게 맞을거에요. 내가 하고싶은 일과 돈을 많이 버는 일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무슨 쓸데없는 고민을 하나 그냥 돈 많은 일을 하지 응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자기들도 그래요. 서울대 오기 전에는 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니까 서울대 갈 때도 서울대 가야지 하는 가고싶은 욕망만 있지 응 서울대 갈까 말까 고민을 안했다는 거에요. 응 근데 일단 와서 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를 고민을 안한 이유는 당연히 서울대 가야되고 당연히 서울대 가는 이유는 당연히 돈 많이 버는 직장 일을 내가 서울대 가야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 가야 했고 했다는 거에요. 일단 서울대가 왔는데 오고 나가니까 무슨 고민이 생기느냐 이제서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거 눈에 보이는 거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게 돈 많이 버는 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하고 싶은 것들은 돈을 그다지 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민이 생기니까 제가 매 학기마다 이 의외과 학생들을 가르쳐요. 요즘은 이제 반이 이렇게 흐트러져서 가르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외과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가르쳤어요. 그때마다 제가 물었던 게 있어요.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원해서 의외과 왔다 하는 사람은 손들어가라 해. 그랬더니 절반을 넘지 못해요. 의외과 서울대 의외과 얼마나 다들 가고 싶어서 난린데 그걸 정말 자기가 원해서 온 친구들이 절반을 넘지 않는다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와서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죠. 내가 계속 이걸 해. 바로 왜? 의외과는 이제 봉과 가기 전에 한 2년 동안 한 거잖아요. 이때는 그야말로 좀 쉬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계속 했다가 한 2년동안 좀 시간이 생기니까 늘 그래요. 사람들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냐? 의사 되는 거?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 결국 뭐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에서 무엇인가 가치는 것 이게 얼만큼 중요하나 아니면 그것보다 내가 무엇을 그죠 경험하는 것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해 본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상담을 많이 와요.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노래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음악하는 일 밴드 인디 밴드 같은 거죠. 근데 그거 해갖고 먹고 살려야 하겠지만 삶이 그다지 경제적으로 풍족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고민이다. 라는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죠. 너가 언제 행복하냐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하지 않냐 그러면 사실 가수가 된다 혹은 음악을 한다라고 하면 하는 일 경험이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고민할 게 없죠. 내가 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면서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것 성취 결과 보상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고민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사람들이 그 사랑 고민도 이 친구들도 많이 해요. 근데 사랑이 도대체 성공한 사랑이 뭘까 사랑의 성공입니다. 흔히들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결혼을 해야 사랑에 성공한 거다. 그건 사랑의 결과죠. 사랑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사랑이 성공했다는 건 뭐냐 바로 사랑을 하면 사랑이 성공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성공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홍길동을 결혼을 해야 내가 사랑이 성공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제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Having 뭔가를 가지는 것 성취하는 것 결과 이런 것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늘 무엇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는 무엇을 성취했느냐 이걸 갖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행위 혹은 그 경험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관점에 있으면 결과나 성취 어떤 성취를 했는지 하지 않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문제도 그리고 또 진로의 문제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BTS 다이나마이트 라는 노래에서 깨닫게 되는 이 가르침 도체 가지는 것 소유 성취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삶을 사는 것 경험하는 것 행위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에 따라서 삶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인과 바다를 생각하면 피싱 물고기 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피싱 물고기를 잡는 것 그 행위 그리고 그 경험 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대부분 우리들의 고민은 네 물고기를 못 잡았다 혹은 잡은 물고기를 놓쳤다 이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도 대여를 낚았느냐 그쵸 이 대여가 내가 얻었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느냐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일학장은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런 삶의 태도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며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소확힘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아주 작은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도 일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가치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노래에도 맨 앞에 내가 별 속에 별 속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여기 보면 뭐 이 우유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뭐 전화를 하고 탁구를 치고 파티를 하고 친구들이랑 수다를 덜고 춤을 추고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정말 멋진 일이 되고 내 삶 혹은 또 우리들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된다 라는 것을 노래하죠 좋습니다 그럼 15분이나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